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? 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? 이 동고는 뭐지? 이름 뭐예요? 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저 여기 보세요 아, 열려요? 여기 2015년이야 2016년이야 2016년이란다 A 활동할 때 절대로 날씨 입지마 절대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안돼! A 준비하고 있어요 파마하지마 라면처럼 생겼다고 놀려요 라면언 엄마한테 좀 잘해줘 엄마 얼마나 힘들게 우리 키웠는데 사춘기 때 엄마한테 이런 나쁜 짓 하지마 알았어? 지금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지 한국어 배워 알았어? 여긴 2016년도야 너는 정말 인생을 재미없게 살고 있어 뭐라도 해 너 FYP 공채를 하고 있을 때 거기서 그 풍선 하자고 할 때 무대 올라가서 귀여운 척 절대 하지 말아요 절대 하지 맙시다 하... 하지 하지 마라는 앨범으로 컴백하는데 너 그 머리 잘랐으면 안 됐었어 하지마 하자작 하지마 몇 방 입는 것도 진짜 좀 오버였어 하자작 하지마 차라리 컴백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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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앨범 얘기 꺼내면 저도 할 말 많네 하지마 하지마 그 앨범 준비하기 전에 그 샵 들어갔을 때 잠들지마 이만큼만 잘라 달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만큼만 남았잖아 뭐하냐 머리 자리지마 알았지?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뿌 뿌 뿌 M2